. . . . . . . . . 이 집 정원을 좀 질러가게 해주신다고요.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? 오늘도 뿌루트 뽀뽀프가 찾아왔어요. 저 응접실에 앉아있다니까요. 무슨 말을? 무슨 말을 하면 좋죠? 뭘 말이에요? 쓸데없고 하찮은 일은 갑자기 우리의 속에 뛰어들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돼. 세점이었다면 전부 잊혀질 거야.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언젠가 행복으로 바뀌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거야.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